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제가 하고 있는 주식투자 종목과 수익률을 다시 한번 공개를 합니다. 제가 언제 공개를 했나 하고 보니까 8월 21일 날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9, 10, 두 달 반 정도 됐습니다. 그때 영상을 제가 찾아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8월 20일 현재 1,320만원을 투자를 했더군요. 그래서 4.5%의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약 60만원의 수익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1,320만원에 수익금 60만원을 합하면 1,380만원이 되네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 두 달 반이 흘렀습니다. 금액이 많이 늘었죠? 제가 천만원씩 매달 투자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을 약속을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떨어질 때 좀 더 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샀어요. 현재 11월 6일 거래일 기준으로 원금이 4,744만원, 5,254원, 4,744만원이에요. 그런데 두 달 반 전에는 약 4.5%의 수익이었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11.35%입니다. 미청산 손익 가운데 보면 맨 위 538만원, 538만 8천 벌었죠? 이거 수익금이에요. 그 옆에 오른쪽에 1일 손익 27만 2천원. 이것은 하루에 손익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금액입니다. 바로 거래일 기준으로 그날 지수가 별로 오르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0.51% 수익을 봐서 27만 2천원의 수익을 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5,283만 4천원이 됐습니다. 두 달 반 전에 1,380만원이었어요. 수익금 합해서 1,380만원이었는데 두 달 반이 지금 흐른 현재 5,283만원이 됐습니다. 몇 천만원이 늘었죠? 당연히 투자금과 수익금 합한 금액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투자한 종목을 하나하나 보자면 제가 여러분들께 숨기거나 조작을 하거나 당연히 그럴 수는 없죠. 또 그럴 능력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맨 위에 보면 TQQQ라고 있어요. 이거는 저는 여러분들께 절대 추천 안 합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아휴 나 그 돈 없어도 돼. 그러세요? 그러면 하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레버리지, 인버스라고 합니다. 레버리지는 주가가 10배가 뛰면 30배가 뛰는 겁니다. 20배, 30배가 그것을 레버리지라고 해요. 만약에 3% 올랐으면 QQQ가 만약에 10% 올랐어요. 그러면 TQQQ는 3배예요. 10% 오른 게 아니라 30% 오르게 됩니다. 반면에 QQQ가 10% 하락을 하게 되면 TQQQ는 3배니까 3배가 하락이 됩니다. 그러니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위험한 투자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숨길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오픈합니다. TQQQ 지금 수익이 큰 상태입니다. 현재 가격이 TQQQ가 151.40 달러 표시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행 때 이 TQQQQ가 120달러까지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제가 많이 주어 담았어요. 그랬더니 주당 30달러가 훨씬 올라갔죠. 이것은 바람직한 투자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오픈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버스나 레버리지는 절대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위에, 그 밑에 미래의 새 타이거, 탑10이에요. 저는 여기에는 많이 투자 안 했어요. 수량 보이시죠? 21주. 만원짜리 21주니까 한 20여만원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죠. 10,599원, 10,600원에 샀습니다. 평균 가격이 제가 매입한 가격이에요. 바로 위에 TQQQ는 137.84달러에 샀다는 거죠. 평균 가격은 제가 매입한 매수한 가격이고 현재 가격은 현재 주가의 가격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른쪽에 손순위기 나와 있죠? 마이너스 나온 게 하나도 없네요. 전체가 다 100% 플러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타이거, 탑10은 4.49, 4.5%의 수익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21주니까 한 20여만원? 수익률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 과정을 보기 위해서 담아두었습니다. 그 바로 밑에는 타이거 나스닥 100입니다. 의외로 수익률이 높지가 않죠? 58,153원, 제가 지금 올려드린 이것은 제가 영상을 내리지 않는 한 계속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제가 또다시 공개를 안 하더라도 힐링여행자는 이 종목을 얼마에 사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58,153원에 샀는데 이제 6만원 턱거래했습니다. 3.23%예요. 그런데 반면에 바로 밑에 있는 삼성 코덱스팅 플러스 제가 이게 수익률이 더 높다고 말씀드렸죠? 투자한 금액도 훨씬 많습니다. 19,229원의 평균 매수 가격인데 22,825원, 18.7%입니다. 수익률이 8월 21일 날 공개했을 때 그 영상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신다면 코덱스팅 플러스가 8월 21일 날짜에서는 6.66이었어요. 수익률이 무려 3배가 늘어서 18.70으로 늘었습니다. 반면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8월 21일 날 3.0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23 조금 올라간 상태예요. 지금 나스닥이라든지 미국 지수가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ARKW, ARKK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ARK인베스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ETF예요. 그런데 패시브 펀드라고 있고 ETF가 패시브가 있고 액티브가 있어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액티브는 좀 공격적입니다. 주로 펀드 매니저가 운영을 하는 것을 액티브 펀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수를 따라가는 것을 패시브 펀드라고 합니다. ARKW와 ARKK는 그것을 혼합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수율이 높아요. 보통 보면 총 보수율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0.49%에서 파격적으로 0.07로 내렸죠. 킨덱스는 지금 현재 0.09 아닙니까? QQQ는 0.2%입니다. 반면에 ARKW, ARKK는 총 보수가 0.75예요. 0.07% 그거의 10배가 되죠? 그런데 수익률이 높으면 이것이 문제겠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ARKW는 8월 21일 날 보니까 1.89% 수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9.93 무려 20%의 수익이 나고 있어요. 두 달 반이 지났는데 또 ARKK 이것은 8월 21일 날 2.13%였습니다. 수익이. 그런데 13.62%로 많이 올라갔죠? 보통 QQQ 같은 경우는 그동안 10년 동안의 과정을 보면 연 20% 상승을 했습니다. 곧 발휘에 있는 XLK 같은 경우는 연 18.5% 상승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ARKW와 ARKK는 연 38에서 40%씩 상승을 해왔어요. QQQ가 사실 이 정도면 경의적인 기록이거든요. 나스닥 추종을 하는 QQQ가 연 20%면 그런데 ARKW, ARKK는 QQQ를 두 배나 상회하는 수익률입니다. 시작한 지는 QQQ는 1999년에 시작해서 현재 21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ARKW, ARKK 이것은 2014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6년째 ETF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의 수익률로 보면 QQQ의 두 배를 능가하고 있는 조금 공격적인 액티브 ETF 펀드입니다. 저는 TQQQ는 절대 여러분들께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ARKW, ARKK 이 두 가지 ETF는 좀 더 고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분들 고성장은 누구든지 바랍니다. 고성장을 바라는 만큼 고위험도 따르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TQQQ와 ARKW, ARKK에서 많은 수익을 보고 있어요. 현재 11.35% 원금이 4,700만원인데 5,300만원으로 올라간 이유 5,200만원으로 올라간 이유 5,280이니까 5,300정도 되죠. 그래서 11.3%의 수익률을 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들이 ARKW, ARKK 그 다음에 TQQQ의 수익이고 또 하나는 삼성 코덱스 팡플러스 이 네 가지가 수익률이 맨 오른쪽에 순 손익이 나와있죠. 1.96M 밀리언 아닙니까? 196만원 TQQQ로 약 200만원의 수익을 봤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ARKK는 96만 천원 ARKW는 72만 3천원 이렇게 나와있죠. 그 다음에 코덱스 팡플러스가 수익이 이것도 TQQQ처럼 1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수익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수익률이 문제입니다. 수익 금액은 내가 투자를 많이 할수록 당연히 수익 금액이 비례적으로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손순익 몇 퍼센트의 수익이 났느냐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조금씩 담았어요. 수익률을 타이거 탑10처럼 수익률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6.71M 세계 최고 1등 애플 주식은 20.16% 나와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안전한 ETF 위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갈 예정입니다. XLK QQQ 맨 밑에 보면 똑같이 나스닥을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XLK는 4.08 QQQ는 10.75%의 수익을 보고 있어요. XLK와 QQQ의 다른 점 미리 전에 말씀을 드렸죠. XLK는 똑같이 QQQ처럼 미국의 나스닥 기술지에 투자를 하지만 특히 1등 2등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그러한 ETF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고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